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는 어떻든 선거 부정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누린 쪽이 더불어민주당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 선거 문제를 주도했다.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 나고 바로 그다음 날 4월 16일 날 좀 경박한 일이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정값, 설정값, 제가 이야기하는 조작값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야권에 이렇게 말발이 좀 센 양반이 약간의 술이 취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짓이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 걸 내부적으로 안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는 것은 그런데 선거를 도덕질 당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의 후신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만난 한 분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국힘당의 상당히 고위급에 속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원내에서는 그냥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무는 게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같은 이야기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과거에 마포구에 여러분들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떨어졌던 양반이 무슨 신민사회수석인가 고대 나온 양반이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앞에서 부정성 그 부자도 이야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민사회단체의 그런 장들 모인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마포구에서 어마어마하게 표를 약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냥 깔아뭉개고 이미 끝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국민의힘의 고위직을 만나신 분 이야기가 다음에 말입니다 다음에 오세훈이 하고 원희롱이 가운데 한 사람 나오면 우리가 대통령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권력을 잡았으니까 2024년도 총선은 물론이고 4월 10일 총선은 물론이고 2027년도 대통령 승부도 다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의 정치적 상량에 기초를 해가지고 누구 편을 들자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자 아니면 국민의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또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냥 옳지 않은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사악한 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크게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당의 이익이 되든 야당의 이익이 되든 그것에 관계치 않고 그 문제를 밝혀서 관련자여들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투표를 대표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권력을 잡은 여당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교육을 받고 같은 하나에서 여러분들 공기를 호흡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선악관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국힘당 사람들은 현재 선거부정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부정 문제를 인정하고 선거부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거나 그렇게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며칠 전에 민경욱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심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만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라면 대통령의 주된 의무인 헌법 수호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이번에 공천을 받아야 되고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뭐 공천 받을 일도 없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제 소신껏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유리하다고 보겠죠 딴 거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득했다고 움직이는 거니까 모를 리는 없다는 겁니다 바보 천치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바보 천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검사였고 대단히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손호님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손호님이 김미영 뉴스 대표글에서 인용한 것을 적었네요 황교안 대표의 말에 따르면 지난 3월 당대표 선거 당시에 절대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지 말라 차라리 불법선거라는 말은 괜찮다면서 국민의 힘으로부터 제지당했다고 한다 이 지령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거짓을 했고 결국 여당은 거짓을 덮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거짓을 하고 거짓을 덮고 대법관들도 거짓을 덮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기관들은 이 문제를 파헤쳐서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철도철미하게 선관위에 비호세력으로 이미 자리를 굳건히 잡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민들이 해결할 방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선거 무효소성은 단심제지 않습니까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해결을 못하게 되면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선거 부정 상태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선거 부정이 그냥 관행화된 보편화된 나라에서 살아갈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항을 하든지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백이나 결기는 없어진 거죠 우리 세대 같으면 저항을 했겠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그냥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그냥 선거 부정하더라도 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비용은 서서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그런 이득의 눈이 어둡죠 장기적으로 자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치료해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누구도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국힘당은 문제 해결을 전혀 안 해 줄 것이다 대통령실 절대 안 해 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출간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모두 다섯 권이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이 널리 확산돼서 참정권 침탈 문제를 막아서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